지금 여기가 지금 사전차와 교건이 똑같은 거죠? 가격은? 네. 똑같고. 여기가 이제 신대방위가 700m, 800m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투룸 재산층 3000에 50. 3000에 50. 옷장은 없고 대신에 투룸인데 옵션이 풀옵션. 풀옵션이고. 화장실도 깔끔하고. 매트리스는 가져갈까요? 네. 매트리스는 없고. 나머리냉장고랑 냉장고랑 세탁실 따로 있고. 상크에 가스레인지까지. 상크에 가스레인지까지. 상크에 가스레인지까지. 상크에 가스레인지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